그 상대는 봉혁주 야간사이빵 잠을 못잤어요 요새게 코 골아가지고 거의 탱크에요 탱크 아 분만 심으세요 이거 뭐야? 몰라요 약간 미스트 같은건가봐 이게 뭐야? 예 어제 같은 호텔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오 시원하다 오 아 덥다고 이렇게 하는거야? 덥다고 이렇게 이런거 같아요 음 시원하네 아이스펍가면 발담그고 마실수있다는데 아이스펍이요? 아이스펍 여긴가 228기념주차장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심해 아이스펍 여기다가 발바닥 담그고 먹어볼까? 한번 그래볼까요? 한마리는 저렇게 한번 먹어보지 뭐 여기 아래서 또 배달을 시키더라구요 저쪽에다가 그래? 어 뭐야 뭔소리야 이거 아이스펍 핸드폰에 소리나 아이스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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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공연하는 할 때 좀 많아진다고요? 조금 더 늦게 가도 되셨겠다 아 여기가 핫한가보네 치킨 한마리 우선 힘든 꼭 두번째로 생각해봅시다 두번째로 또 뜯어? 두번째로 뜯어 오늘 세마리 뜯어야 돼 저거 어? 저쪽 끝으로 갈까 형님? 응 여기 좋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날린다 아니 니가 앉아 바로 아주 작네 근데 잠자리가 치킨 비주얼부터 한번 응 와아 진짜 림스치킨 아아 약간 진짜 약간 70년대부터 있었던 림스치킨이거든요? 네 여기 계십니다 좀 더 뒤쪽으로 빼줘 아아 자 여기 계십니다 아아 니가 잘 먹으니까 한입 뭐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응 응 자아 순살 아니에요 예 아아 후라이드부터 응 다리 형님이 양념다리 드세요 제가 후라이드다리 먹겠습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예이 자 콜라 와아 아 약간 식긴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네 아아 이거 식어서 방금 시켰는데 이거 내가 만들어준 치킨으로 한거였기 때문에 응 아무래도 그게 있긴 하네 이미 프리메이드라 그런가? 어 프리메이드라 좀 만들어 놓고 반조리 상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운동회 때 먹는 치킨 맛이 나요 하하하 뭔지 알죠 어 음 음 되게 맛있다 어? 양념 쪽은 다리가 없는데? 어? 어? 아주매 손 넣어줬어 잠깐만 림스 이거 괜찮은가요? 양념 쪽은 다리가 없는데? 아주매 찾아봐 찾아봐 없어 진짜 잠깐만 없네 어? 다리 안 넣어줬어 어? 그냥 드세요 네 하하 아주매 안 넣어줬데 아 어 아니 내가 무서워 어 발전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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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리가 없는 닭이 있다? 뿌셈 뿌셈 이거 드실까요? 네 형님 한입 하세요 네 벨라 팀이랑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밖에 있다가 방송국한테 개띠 왔거든요 콜라 없으시길래 아 그래요? 아 고맙습니다 죽었습니다 상관 아니고 죽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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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쪽발 도사완대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돼요? 약간 다른 치킨 좀 보려면 어 CK를 보려면 이제 저 아래 가면 네 있지 않을까요 아래쪽 위쪽으로는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? 아래쪽으로 가야되구나 저가 이제 끝이고 저쪽에 야구장인가 그거 가면 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쪽으로 가야되구나 우리가 만들어 놨네 어 제프 치킨 우리 얼굴 보이게 합시다 치킨 보이는 거 말고 자 형 세팅해주세요 우리 얼굴? 야 비오는 거 아니야 비오면 레전드야 오늘 자 공포탄을 쏜 게 나랑 케인 형이야 프라이드가 낫네 여기는 그래? 응 나는 쪼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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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론데 여기는? 형님 말을 또 어떻게 또 그렇게 그냥 약간 응 신양에서 3천원짜리 닭강정 사먹는 아니야 솔직하게 응 솔직한 건 내가 아래서 내가 미치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응 손님 와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 수폰받은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평가해주자 응 맞아 응 그냥 페트롤 문제점이긴 해 그래 아니 뭔 소리야? 아 좀 씻어라 씻은 거예요 형님들 말하는 거 봐봐 저희 두 번 씻었어요 저희 두 번 씻고 어제 두 번 씻고 어제 모텔에서 한 번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텔에서 또 씻었어요 두 번 씻었는데 뭐 좀 씻어라 해요 아니 나 자고 일할까 바지가 벗겨져 있더라고 형님 뭐 하셨어요 아니 존나 아니 바지가 벗겨져 아니 바지가 벗겨져 있더라고 아 정당해야지 아 나 자고 일할까 바지가 벗겨져 있었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아침에 본 광경이 뭔지 아냐 너 뭔데요 내 평생 트라우마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 뭔데요 허리카락 니 엉덩이 조용히 해 형님 빨가벗은 엉덩이 그걸 왜 봐요 형님 그거 누가 보여 아니 딱 일어나니까 보이는데 어쩐지 두 번이나 씻더라니 ultimid 헉 마인 마인 크래프트 캐릭터 같다 아 형님 너무 많이 앉으시라고 제가 뒤쪽으로 뺐잖아요 아 automated 오와 좋다 여러분은 수수한 돼지를 보고 계십니다 순대 수수한 돼지 하니까 사람들이 줄여서 순대래 아쉽어? 바베큐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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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준아 무중력 끼고 있다 저거 한 번 해보자 너 어 뭐야 왜 이래 오케이 자영할려면 안 돼 자영할려면 안 돼 우리께 가져갔어 하아 난 신뢰감 비둘기가 먹는 물 아니야? 느낌 있어 아 치킨 땅땅 치킨 미체 지수가 너무 높아요 지금 아 맞네 진짜 맛있어요 어 아니 근데 내가 냄따가 어떤거지 몰라 배불로 사는데 어떤거지 오늘 끈을 먹었어 오늘 오늘 여기서 안 차고 집에 못가 치아해야 돼요 알죠? 네 어 소지는 안 돼 맥주 차고 치아야만 먹었대 그 잔이시기 있으세요? 어? 그 잔이시기 있으세요 형 기자 아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의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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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요 의자 가자 가자 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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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가입이 한게 오는건데 그 4번째 때는 그냥 입이 녹아요 형님 이거 난리 알기만은?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가 분위기가 꽤 괜찮아 이게 원래 시켜먹는거보다 맛이 없을거야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뭐냐면 분위기 맛이 있어요 분위기 맛이 좋나라 지금 난리나 이거 아 형 뭐하십니까? 아 파스틱 서류던데? 아 노가리 났어 형님? 아 우주가 없어요 형님? 어 아 우주가 10분 정도 할까? 어? 아 아냐아냐 아 나 사오자 아 됐어 이제 야 근데 뭐지? 근데 카드는 안돼 아 카드 안돼 지금? 상금 아니 상금만 된대 아 그래? 팔세 온 자칼 아 괜찮네 어 어 어 $&! $&! 왠다 아 아 애기는 되게 평홀 아jekt 여기 액 이 녀석 равно 아휴 아휴 이거 잘 안오는거야 보여줘야 이거 잘 안오는거지 아기 이거 잠깐 안오는거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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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브레일같이 쪼여! 야 이런데 왔을때는 그냥 즐겨야 돼! 뭐가 추워야 이게 야 다 이러고 노는데 왜? 가브레일같이 쪼여! 아니 다 이러고 논다니까 가브레일같이 쪼여! 가브레일같이 쪼여! 가브레일같이 쪼여! 동성로로좀 가주십시오 기사님 한 건너가타야 돼 뉴턴해 주십시오 뉴턴해 줘야 됩니다 나를 잘하는 구조해 사용한다고 구조해 남집사님 시작 종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